안녕하세요 스마일살림입니다. 오늘은 청소와 정리를 할 수 있는 다이소 제품들을 소개할게요. 첫번째 제품은 스테인리스 욕실화 거치대입니다. 욕실에서 샤워기에 틴 물에 욕실화가 젖어서 사용하기 힘든적 있었는데 욕실화 거치대를 사용하면 물에 젖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젖은 욕실화를 걸어두면 빠르게 건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욕실 청소할 때 욕실화를 걸어두면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청소하기도 편하고 보통 애들 있으신 분들은 욕실에서 두컬레 정도 사용하므로 거기에 딱 맞게 두컬레에 거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라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가능하고 더러워지면 청소하기도 편해요. 사용법은 동봉된 접착식틀을 부착한 뒤 거치대에 걸어주면 무타공 공중부양할 수 있어요. 거치대를 욕실뿐만 아니라 거실 입구에 설치하고 슬리퍼를 걸어두면 거실 슬리퍼 또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제품은 클리어 점착 후크입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가벼운 물건들은 점착식 후크를 사용해서 공중부양시키면 깨끗이 정리돼서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두 개의 후크가 붙어있고 L자형이라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 사용한 전자제품은 코드를 뽑아서 바닥에 던져두면 바닥이 지저분해지는데 점착 후크를 벽에 부착해주고 꽂아주면 원래 꽂아두는 용도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욕실벽에 붙여주면 선반 위에 대충 올려두고 사용하던 면도기를 후크에 걸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방벽이나 싱크대 안쪽에 부착하고 주걱이나 뒤집개를 꽂아주면 하나씩 거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안 곳곳 필요한 곳에 더블 후크를 걸어 물건들을 공중부양시켜주세요. 세번째 제품은 압축식 안개분무기입니다. 일반 분무기로 식물잎에 물을 뿌리면 한 곳에 뭉치다보니 식물의 잎이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다이소 안개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려주었더니 물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걸고루 뿌려져서 촉촉하게 보여서 생동감 있는 식물을 만들 수 있어요. 구겨진 옷도 안개분사로 미세하게 뿌려주고 털어서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말라서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일반 분무기와는 달리 한번만 눌러서 뿌려주면 2초정도 길게 앙개처럼 분사되는 반자동 분무기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손이 힘들지 않고 편하게 누를 수 있고 미세분사로 물이 넓게 고르게 퍼져요. 일반 분무기만 있으시다면 하나 추가하시면 필요한 곳에 자주 쓸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네번째 제품은 콘센트 청소설입니다.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먼지가 쌓이면 지저분해져 보이고 혹시나 모를 화재의 의음도 있죠. 그래서 안쓰는 콘센트는 계란판으로 덮어두고 사용하고 쌓인 먼지는 콘센트 청소설을 사용해서 청소해주면 간편하게 청소 가능해요. 콘센트 청소설을 사용해서 좌우로 돌려주면 회전하면서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낼 수 있어요. 청소설 반대편에 틈새소를 사용하면 콘센트 주변에 쌓인 틈새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콘센트 먼지를 제거해줄 수 있어서 청소할 때 불편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다섯번째 제품은 변기 크린 리더입니다. 집에서 변기 청소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물탱크에 악취와 찌든 때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낙수물이나 과탄산소다로 자주 청소하기도 힘들어서 변기용 크린 리더를 넣어두고 사용해보니 간편해서 좋아요. 전원에 두개가 들어있고 변기 물탱크를 열고 변기 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떨어진 곳에 놔두면 설치가 되니 간편해서 좋네요. 사용하다 물에 파란색이 옅어지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돼요. 습하고 악취가 심해지고 변기가 자주 더러워진다면 물탱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변기물을 내리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크린 리더를 사용하면 청소를 미루거나 잊어버리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